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258페이지 7장 지도 감독 행정처분 벌칙 자 여기서는 5문제 정도가 최소한도 나오게 되는데 한번 정리해볼게요 7장 지도 감독 그 다음에 행정처분과 벌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번 파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도 감독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율을 받는 대상자가 있죠 공인중개사법의 규율을 받는 대상자 중에서 사업자가 있어요 이 사업자는 두 종류의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사업자가 있죠 하나는 중개사업자 중개사업자가 바로 개공이죠 개공은 부동산 중개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또 한 사람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바로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여기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개공으로부터 가입비 받아서 돈을 버는 사업자가 거래정보사업자 개공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거래를 중개해주고 중개해준 대가를 받는 사업자 이와 같이 개공이라는 사업자와 거래정보사업자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로 중개업을 하는지 국가가 지도하고 감독합니다 그럼 국가가 지도 감독하는데 국가라고 하냐면 행정관청이에요 행정관청은 누가 지도하냐면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기관 중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행정관청의 장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해줬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대로 중개업을 또는 거래정보사업하는지 감독하고 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이와 같은 개공이나 거래정보사업자가 공인중개사법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지도하고 감독하죠 또한 등록관청도 지도감도 갑니다 등록관청이라는 것은 개공, 즉 개공은 옛날에 중개업자를 지금은 개공이라고 하는데 이 개공의 사무소가 소지하는 시장이나 또는 군수나 또는 구청장을 말하는 거죠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만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의 중개사무소를 둔다면 화성시장이 등록관청이에요 화성시는 구가 없기 때문이죠 군, 군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면 군수가 등록관청이죠 구가 설치된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이때 구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안에도 구가 있고 서울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도 지역에도 구가 있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라는 시에는 분당구, 수정구 이런 구가 있죠 그러면 성남시라는 시에는 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게 아니라 분당구청장, 수정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국토교통보장관 시절이사 등록관청이 이와 같은 사업자들이 법대로 사업을 하는지 감독하고 지도하는 거죠 특히 법인인 개공, 공인인회사, 개공 중에서도 법개공이 있죠 법개공의 분사무소가 됐다면 분사무소가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분사무소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을 하게 됩니다 지도감독을 하면서 이 사업자들이 법대로 사업을 하는지를 감독을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일정한 명령을 합니다 지도감독하는 것은 일정한 업무를 보고해봐라 업무 보고할 것을 애들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누가? 이들이 또한 계약서 쓴 자료 갖고 와봐라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어요 자료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와 같은 사업자들이 법대로 사업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의 사무소에 공무원을 출입시켜서 직접 조사 검사도 할 수 있죠 공무원을 출입시키는 거예요 특히 공무원이 이들 사무소에 출입할 때는 공무원 신분증과 사무소를 조사한다는 증명서를 증표라고 하는데 이 증표를 조사받는 이 대상자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제시해 줘야 되죠 이와 같이 사업자들이 법대로 사업을 잘 하도록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는데 지도감독하면서 업무 보고해봐라 명령 자료 갖고 와봐라 계약서 갖고 와봐라 직접 들이닥쳐서 조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허구헌 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 보고해봐라 자료 갖고 와봐라 들이닥쳐서 조사하면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무 때나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지 투기 동향을 파악을 할 목적이거나 투기 동향을 부동산 투기를 하는지 거래 동향을 투기를 하는지 거래 동향을 파악할 목적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지 거래 동향을 파악할 목적으로 또는 이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위반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업무 보고해봐라 자료 제출해봐라 또는 들이닥쳐서 조사할 수 있죠 이와 같은 명령을 했을 때 이런 명령을 했을 때 거짓 보고한 경우 자료 제출을 해라 했더니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직접 공무원을 출입시켜서 조사를 하더니 조사를 못하게 방해 기입했을 때 우리는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감독상 명령에 위반을 했다면 이 개공에 대해서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 그런데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업무 보고해봐라 자료 갖고 와봐라 들이닥쳐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걸 따르지 않았을 때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거래 정보 사업자가 이런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감독상 명령을 해서 조사해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이런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했다면 법을 위반했으면 제재를 갈 수 있는데 그 제재가 바로 행정처분과 벌칙이라는 제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교재 263쪽을 보면 제2절 행정처분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선 시험이 나오지 않고요 행정처분과 벌칙에서만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면 263페이지에 있는 행정처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행정처분이라는 제재도 하고 벌칙이라는 제재도 하는데 그 중에서 행정처분이라는 제재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관청이 행정관청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위반한 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여한 자격을 박탈시키거나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것을 우리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관청은 누가 있냐면 행정관청은 여러 가지 행정관청이 있는데 행정관청 하면 행정관청의 종류는 크게 보면 셋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셋 그러면 여기다 중간에 하나 이렇게 놓을까요 일단 등록관청도 행정관청이죠 즉 중개사무소가 소지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토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우리는 줄여서 이를 시도지사라고 하죠 이 시도지사도 행정관청이죠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도 행정관청이 되겠죠 이와 같은 행정관청이 자기들이 부여한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 예를 들면 등록관청은 자기들이 부여한 개공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등록지소 시도지사는 자기들이 부여한 공인용 회사 자격을 박탈시키는 자격지소처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가 부여한 거래정보사업자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지정지소 이와 같이 취소처분과 정지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누구에 대해서 하느냐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법을 위반했을 때 그 법 위반 정도가 크면 등록을 취소시키는 처분 즉 등록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위반 정도가 아주 경미하게 되면 6개월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영업정지를 업무정지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업무정지처분 자 이거 같은 것을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 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 준 즉 자격증을 준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부 우리는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공인중개사란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부 다 공인중개사죠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공인중개사 자격을 박탈시킵니다 이를 자격취소처분이라고 하죠 자격취소처분 이와 같은 행정처분합니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죠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까지 했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는 공개공 자격 취득하여 개공에게 소속을 했으면 소속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 자격만 갖고 있으면 그냥 공인중개사 이런 같은 자격취소처분을 하죠 그런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이 공인중개사 자격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중개업소에 취직한 공인중개사를 우리는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종사하다가 경면 위반했을 때 6개월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를 우리는 자격정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자격정지처분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정보망을 운영할 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을 하게 되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정취소처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행정처분이란 행정관청이 즉 등록관청이나 자격증을 준 시도이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들이 부여한 자격을 박탈시키는 취소처분과 자기들이 부여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정지처분 이와 같은 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개공에 대한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을 등록취소처분이라고 하는데 6개월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를 할 때 개공에 대해서 영업정지하는 것을 업무정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박탈시키는 처분을 자격취소처분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못하게 영업정지하는 처분을 자격정지처분이라고 하고 거래정보사업자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을 지정취소처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등록취소라는 말은 등록증을 뺏었다는 뜻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개공으로 이름을 올려준 장부 즉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에 개공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는 그 개공의 이름을 지우는 것을 등록지소라고 하는 것이죠 자격취소처분도 자격증을 뺏었다는 뜻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인정해줬다고 기록한 자격증 교부대장에 있는 그런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고 지정취소처분도 지정서를 뺏었다는 뜻이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해줬다고 기록을 남겨놓은 지정대장이라는 장부에 있는 이 거래정보사자 이름을 다 삭제하는 것을 지정취소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지소, 자격취소, 지정취소 하면 증을 뺏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등록관청이 갖고 있는 장부에 시도지사 갖고 있는 장부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는 장부에 이름을 올려준 것을 지우는 것들을 우리는 취소처분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 그럼 이와 같은 사람만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무등록중개업자 이런 사람은 무등록중개업자는 무등록중개업을 하는 자 이 사람은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무등록중개업자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니까 등록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등록취소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업무정지처분은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만 중개업은 못하고 업무정지 기간 끝나면 계속 중개업을 해도 되는 게 업무정지처분이잖아요 그런데 무등록중개업자에게 6개월 업무정지처분하고 6개월만 무등록중개업하지 못해 그리고 6개월 지나면 계속 무등록중개업을 해도 돼 이거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등록중개업을 한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격지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거죠 즉 일반인들은 등록지소, 업무정지, 자격지소, 자격정지, 지정지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즉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것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도 중개 보조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개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소에 취직한 단순 직원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행정처분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정처분의 대상자는 개공, 그냥 공인중개사, 소공, 거래정보사업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한 내용을 제가 264페이지 계략적으로 정리해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그 중에서 264페이지를 보면 박스에 등록지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등록지소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경우에 등록지소할 수 있는지를 등록을 반드시 취소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업무 정지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또한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면 업무 정지 처분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즉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격지소 처분 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자격지소 처분을 해야 하는 거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었을 때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지소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는 지정지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눠졌죠 그런데 만일 등록지소 처분을 만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록지소 처분을 받으면 3년간은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등록지소 처분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관 측이 실수로 등록지소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등록지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청문을 먼저 실시해야 하는 거예요 청문을 실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청문이라는 것은 등록지소의 대상자인 개공으로부터 변명도 들어보고 또한 등록관 측은 철저히 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을 청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죠 왜요? 청문은 보통 한 번 실시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업무정지 처분은 6개월 범위 안에서 정해져요 그럼 6개월 할 수도 있고 3개월 할 수도 있고 1개월 할 수도 있고 15개월 업무정지 처분도 할 수 있죠 그럼 15일 업무정지 처분하기 위해서 6개월, 7개월씩, 8개월씩 청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만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지 처분을 받으면 이거는 상당히 큽니다 3년간은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도 없고 3년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지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먼저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조명도 들어보고 증거를 자주 조사한 다음에 법이 위반한 게 확실지 하면 그때서야 취소 처분을 하라 이거죠 그런데 자격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인데 6개월 범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6개월 할 수도 있고 3개월 할 수도 있고 2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정지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만 중개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자격정지 처분하기 전에 먼저 청문을 실시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청문은 7, 8개월씩 걸려요 이 두 달 정도 자격정지하기 위해서 8개월씩 조사할 수는 없죠 그다음에 지정지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어요 특별한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재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지정받는 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절차를 공부할 때 지정요건 갖추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먼저 전국에 있는 500명 이상의 개공으로부터 미리 가입 이용 시정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정지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즉시 재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정지소 처분을 받게 되면 다시 지정받으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지소 처분하기 전에 먼저 청문은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것은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만 청문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처분하기 전에 등록 취소 처분하기 전에 자격 취소 처분하기 전에 지정 취소 처분하기 전에 먼저 청문부터 실시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영업정지 즉 개공에 대한 영업정지를 업무정지라고 하는데 이때는 청문 실시하지 않고 업무정지할 수 있고 소공에 대한 영업정지를 자격정지라고 하는데 자격정지 처분하고자 할 때 사전에 먼저 청문을 실시하지는 않고 그냥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아주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지 각각의 사유를 하나하나씩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전부 다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것은 새로운 공부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처음 공부하면서 방금 전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법을 위반했을 때 이런 제재를 가는데 어떤 위반 행위가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이고 어떤 위반 행위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인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4페이지 큰 2번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서도 265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세요 265페이지가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것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를 필요적 또는 기속적 등록 취소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65페이지 거기다 별표를 3개 해놓으세요 이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험장에 갈 때까지는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등록관청은 개공이 다음과 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다만 개인인 개공이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공이 해산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사망 해산됐으면 변명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사망 해산하여 등록을 취소 처분하고자 할 때만은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밑에 박스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이 8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건데요 그 8가지를 제가 하나하나씩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자를 따서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사부가 결혼했더니 이 양이 속았다고 두 번이나 엎어지고 지랄 떨었죠 첫 번째는 공개공이나 또는 부개공이 사망했거나 또는 법개공이 해산됐다면 즉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개공이 해산되면 사망 해산 즉시 등록의 효력도 소멸됐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등록관청에서는 등록 대장에 개공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죠 그 장부에 있는 이름을 지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 취소 처분이라는 걸 꼭 해야 되는 거죠 사망 해산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결혼 개공이 중개업무에 종사하다가 등록 등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예를 들면 개공이 중개업무에다가 파산 선고받았다든가 금치산 선고받았다든가 또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대한 실형 선고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든가 하면 결격 사유에 당되어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이중 등록 등록은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둘 이상 등록했으면 이중 등록 다 취소해야 되죠 양은 이거는 등록증 성명 등을 남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즉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했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 대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개공이 다른 개공에 소속을 했을 때 이중 소속하면 등록 취소해야 되죠 즉 개공이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임원이 됐을 때는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이거 두 번은 개공이 상습범이에요 개공이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또 했다면 그때는 얄지없이 더 세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 말이죠 상습범 그 다음에 업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지는 자격 정지 기간 중인 소공에게 중개업무를 수행시킨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그냥 쭉 그냥 복습하는 차원이니까 나중에 이 책 내용하고 이거 순서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냥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양가로 2번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우리는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재량적 등록 취소 또는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임의적 등록 취소 다른 말로 상대적 재량적 등록 취소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관청은 개공이 다음 각 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하고 이럴 때는 청문은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 박스에 1번부터 한 장 넘어오면 11번까지 11가지가 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이인데요 이것도 책에 있는 순서와 달리 그냥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 이런 경우죠 두 문자를 짜려면 육전기금포 거리에서 사투버려 싸울 때 삼겹살 두근 먹고 싸운다 육전기금모 육지에서 싸우기 위해서 기금을 보관하고 그 기금 갖고 거리에서 사투버려 삼겹살 두근 먹고 싸운다 육 본래 휴업은 유어를 초과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유어를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공이 유어를 초과하여 휴업을 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책 보지 말고 제 설명 듣고서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전속중개계약을 재결한 개공은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7일 내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속중개 의뢰받은 개공이 전속중개계약 재결 후 7일 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했다면 그 전속개공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 정지 처분하시죠 기는 등록을 한 이후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등록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을 미달되버렸어요 예를 들면 등록을 할 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록된 건물로 사무소를 차렸는데 등록해놓은 곳은 무허가 가설 건물로 이전했다든가 하면 등록 기준 미달이죠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금은 개공 등이 하지 말아야 될 금쟁이가 있었죠 예를 들면 중개업을 해야지 매매업을 했다든가 또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빌려줬다든가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금품 받았다든가 의뢰인에게 거짓된 언행했다든가 주택청약 통장과 같은 증서를 중개했거나 그 증서에 매매업을 했다든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 대리했거나 또는 미등기 전매를 하도록 중개하는 등 탈세 투기를 조정했다든가 하는 금쟁이 중에 하나로 됐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는 등록을 했으면 업무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데 업무 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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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했다든가 또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매매 계약서, 임대체 계약서 등 거래 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또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투 사무소는 한 개만 둬야 되는데 중개 사무소를 두 개 이상 설치했거나 또는 천막 등 이동의 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다든가 떳다방 설치했을 때를 말하죠 그다음에 3은 개공이 상습적으로 법으로 입안한 경우예요 즉 개공이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즉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3번 이상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 정지나 과태료에 해당되는 일을 또 했다면 그런 경우 그다음에 겸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겸업 범위는 제한이 있죠 6가지만 6가지 업무만 겸업할 수 있는데 그 6가지 업무가 아닌 업무를 겸업했다면 법개공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이 두 분이라는 것은 개공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위반으로 2년 이내에 2번 이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증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시정조치 과증금 부과 처분을 2년 안에 2번 이상 받았을 때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아 그런 게 있나보다 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이해 안 되는 걸 지금 와서 공부하면서 지금 늦게 공부하면서 이게 뭐지 이런 말을 헤매면 안 되니까 그건 앞에 있는 책 이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이 내용이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있구나만 알아두시는 거예요 예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는 267쪽 보면은요 양가월호 3번 업무정지처분이라고 있습니다 자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서 6개월 범위원에서 영업정지하는 것을 업무정지라고 하죠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별표 2개 그 다음에 업무정지처분 사유는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업무정지처분 사유 267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등록관청은 개공이 다음과 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에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혁공인회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에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법개공은 별도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죠 그 경우 법개공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따로따로 업무정지처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만 업무정지처분하고 분사무소는 안 할 수도 있으며 분사무소만 업무정지처분하고 주된 사무소는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특히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됐을 때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정지처분 사유가 268페이지에 1번부터 13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13가지 사유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업무정지처분 사유는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13번을 한번 볼까요 268페이지 동그라미 13번 그 밖에 또 있다 얘기해요 그 밖이라는 것은 1번부터 12번까지 사유도 업무정지처분할 수 있는 사유고요 그 밖에 또 있다 얘기해요 그 밖에도 이 법에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즉 12가지 사유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이나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을 위반했을 때도 업무정지처분을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업무정지처분 사유는 일단 먼저 이렇게 얘기하세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를 제외한 법령 위반은 다 업무정지처분을 일단 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좋아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 중에서도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를 뺀 나머지 위반 행위예요 그 이유가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관정은 업무정지처분하면 안 되고 봐주면 안 되고 무조건 등록을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 취소처분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 위반 행위 중에서도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사부결 이항속 두 번 업지 사부가 결혼했더니 이항이 속았다고 두 번 업어지고 지랄떨다 이거를 뺀 나머지 위반 행위는 싸그리 전부 다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적 등록지소 사유 육전기금보 거투사투 삼겹살 두 분 이것도 등록지소 할 수는 있지만 안 하고 업무정지처분할 수가 있으니 그래서 업무정지처분할 수 있는 이거를 뺀 나머지는 다 업무정지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만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 반가로 입원 재척기간이라고 있어요 재척기간 거기다 중요하니까 별표 해놓을까요 업무정지처분은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업무정지처분 사유는 좀 경미한 사유인데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한 날부터 3년 될 때까지 등록관청이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3년 전에 일을 끄집어내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업무정지 기준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정지 기준은 시행기직 별표 2와 같다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법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 기간은 유효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밑에 반가루 4번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 이 내용은 전부 X 하세 전체 2017년 1월 20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가루 4번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 이거를 전체를 싹싹 삭제하세요 2017년 1월 21부로 폐지가 되었다 법이 개정됐다 그 말입니다 한 장 넘어가면 270페이지 보면 개업 공인인회사의 업무정지 기준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업무정지는 그 기간이 6개월 범위 안입니다 6개월 범위 안 그러니까 최대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업무정지 사회 중에서도 어떤 경우 위반했을 때는 6개월 어떤 경우 했을 때는 3개월 어떤 경우 위반했을 때는 2개월 어떤 경우 위반했을 때는 1개월 이렇게 업무정지 기간이 이렇게 위반 행위마다 이렇게 업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업무정지 부과 기준이 이렇게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위반 행위를 한 동기 결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등록관청은 그 기간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가증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증하더라도 그 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짜리 위반했을 때 2분의 1인 3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이거죠 또한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짜리 위반했을 때는 3개월의 2분의 1인 한 달 15일 그간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고 단축시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뜻이었으면 뜻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2쪽 보면 양가로 4번 재등록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있거든요 재등록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이거는 뜻만 일단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어떤 거냐면 반가로 1번 271페이지 반가로 1번 폐업 전 지위 승계라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개업 공인용회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 신고 전에 개공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업 공인용회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해서는 40조 1항부터 4항까지 주행한다 이 경우 개업 공인용회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이런 게 있는데요 폐업 전 지위 승계라는 것은 개공이 중개업을 하다가 스스로 폐업했습니다 폐업했으면 이제 놀고 있는 공인용회사겠죠 그렇지만 자격은 있으니까 좀 지나서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럼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공은 폐업 신고 전에 지위를 승계합니다 폐업 전에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폐업 전에 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 받은 것도 그대로 떠안고 가고 또는 폐업 전에 법을 위반했지만 적발되지 않았지만 그 위반 행위한 것도 그대로 떠안고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폐업 신고 후 다시 등록한 개공은 폐업 전에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는 폐업했다 다시 등록한 개공은 폐업 전에 자기가 받은 행정처분 내용도 그대로 떠안고 가고 법을 위반한 행위도 그대로 떠안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가로 2번 폐업 신고 전에 받은 행정처분 효과를 그대로 재등록한 개공이 떠안고 승계 된다 읽어봅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 대하여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회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 그 말은 폐업 전에 법을 위반한 게 적발되어 이를 이유로 업무 정지 처분을 했다든가 또는 법을 위반한 게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했다면 그 업무 정지 처분 받은 것의 효과와 과태료 처분 받은 것의 효과는 그 말이에요 그 업무 정지 처분 받은 일로부터 과태료 처분 받은 일로부터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은 다시 등록한 개공이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다시 등록한 개공이 또 법을 위반했을 때는 폐업 전에 업무 정지 처분 받은 것 과태료 처분 받은 것 이런 것도 더 가중된 행정처분할 때 고려하게 된다는 뜻이죠 아까 최근 1년 이내에 2번 이상 업무 정지 처분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 했다면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면 2016년도 1월에 등록을 했는데 2016년 2월 1일 날 한 달간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4월에 또 한 달간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5월 달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등록하여 9월에 다시 등록하여 10월에 또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 했다면 이것도 폐업 전에 업무 정지 처분 받은 것도 그대로 다시 등록한 계공이 승계하기 때문에 최근 1년 안에 업무 정지 처분을 2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이것도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폐업 신고 전에 업무 정지 처분 받은 것과 과태료 처분 받은 것도 그 처분일로 여기서 포인트는 처분일이니까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계공이 승계한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273쪽 반가로 3번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승계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폐업 전에 법을 위반했지만 적발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서요 행정처분 받지 않은데 행정처분 받을까봐 지가 먼저 선수처 가서 폐업 신고했다 다시 등록을 한 경우에요 그래도 옛날에 위반 행위를 가지고 다시 등록한 계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했죠 그게 바로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 승계입니다 읽어볼게요 1항 폐업 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계공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해서 다시 등록한 계공은 폐업 신고 전에 행한 행위 중에서도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행위와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행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즉 이 말은 폐업 전에 법을 위반했는데 적발될까봐 적발되기 전에 먼저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을 했어도 폐업 전에 그 위반 행위 한 걸 그대로 승계받아서 이뤄가지고 옛날 행위를 가지고 행정처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동그라미 2번 따라서 등록한 정원 폐업 신고 후 재등록한 계공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제38조 1항 갖고 즉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동조 2항 갖고 즉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및 제39조 1항 갖고 즉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다시 등록한 계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 또는 업무 정지 처분 이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옛날 행위를 가지고 다시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그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다만 다음 각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것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옛날 행위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박스 볼게요 1번 폐업 신고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선 등록한 날까지 기간 이를 우리는 폐업기간이라고 하죠 폐업했다 다시 등록할 때까지 기간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면 즉 스스로 중개업을 안 하고 폐업한 지가 3년 초과됐다면 이는 옛날 행위가 다시 등록한 이후에 적발돼서도 어떠한 행정처분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때는 등록 취소처분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폐업했다 다시 등록할 때까지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됐다는 것은 스스로 3년을 초과하도록 중개업을 스스로 안 한 거죠 이는 등록 취소처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처분 받은 바와 진배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본래 등록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등록 취소처분을 안 받았잖아요 적발돼서 그렇지만 스스로 중개업을 안 한 기간이 3년 초과됐으니 이는 등록 취소처분을 안 받았어도 받은 바와 진배 없다 그러니 폐업기간이 3년이 초과됐다면 폐업 전에 위반 행위를 가지고 다시 등록한 개공년을 대상으로 등록 취소처분 못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이때는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즉 폐업 전에 법을 위반한 게 있지만 적발되지 않았어요 적발될까 봐 먼저 폐업했다 그 다음에 다시 등록했다 그러면 폐업했다 다시 등록할 때까지 기간을 폐업기간인데 폐업기간 1년 초과됐어요 1년을 초과도록 중개업을 안 했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 옛날 폐업 전에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옛날 행위를 가지고 업무 정지 처분을 못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서 업무 정지 처분을 안 받았지만 이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바와 진비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업무 정지 기간은 6개월 초과할 수 없는데 업무 정지 처분을 안 받았어도 1년 초과하도록 중개업을 안 했다는 것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바와 진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폐업기간이 1년 초과됐다면 폐업 전에 위반 행위를 가지고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업무 정지 처분을 못한다 그 말이죠 자국 밑에 동그라미 3번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된다 즉 폐업 전에 위반 행위가 다시 등록한 이후에 적발되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할 때는 이 개공이 왜 폐업을 했는지 얼만큼 폐업했는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절히 행정 처분한다 그 말이죠 또한 동그라미 4번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한 개공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 등의 결격 사유 기간은 그 말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은 그 말이죠 등록 취소 후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지한 기간만이 적용된다 본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등록 취소 받은 그날부터 3년 동안 중개업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공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 때문에 등록이 취소됐다면 이는 등록 취소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중개업에 못 들어온다 뜻이 아니라 3년에서 폐업기간을 뺀 기간만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폐업기간은 스스로 중개업을 하지 않은 기간이니까 결격 기간에서 공제시켜준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1년간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공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가 다시 등록한 개공에게 적발되어 등록 취소가 이루어졌다면 등록 취소 받은 날부터 3년에서 폐업기간을 1년을 빼면 결국 등록 취소일부터 2년 동안만 중개업계에 못 들어온다 라는 뜻이죠 폐업기간은 스스로 중개업을 하지 않은 기간이니까 결격 기간에서 공제를 시켜준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회의 조치 반가로 1번 행정처분 받은 자 1 등록증 반납 여부인데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7일 이내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등록증 사용한 것을 막기 위해서 등록 취소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됩니다 누가 등록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그런데 법개공이 해산이 되어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옛날 대표자이었던 사람이 7일 이내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될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런데 274페이지 니은번 개공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때는 등록증 반납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증 반납 의무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7일 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반납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간판 철거 여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업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중격을 못하죠 그러니까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니은번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간판 철거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3번 등록증의 결격 사유 여부인데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중격해 못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니은번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업무 정지 기간 동안만 중격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한 반가루의 번 등록관청은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한 사실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 줘야 되죠 협회라는 것은 개공이 만든 친목단체인데 회원 없어져다 이렇게 통보해 주라 이거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는데요 행정처분 중에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보통 여기서 최소 두 문제 세 문제 이 정도는 최소한 몇 년 출제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는데요 자격지소 처분 그 다음에 소공에 대한 자격정리 처분 여기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한 문제 두 문제 이거는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했고 쉬었다가 274페이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음 시간에 좀 이따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다시 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